주문 다른 구도를 원하는 것이 있으시면 여기는 표현이 잘 나와요 열어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먼저 욕 욕 아 욕 욕 응 한쪽으로 좀 더 가져와요 enghp 여름요네 정말 그러니까요 아쉽게 표정 대게 너네덜 더 다른 구도를 좀 원하시는 maintenant 여러분 그 안쪽을 붙이도록 하죠 그 안쪽을 붙이도록 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